안녕하세요. 마더텅,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20학년도 9월 모평 나영 26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, 문제를 보니까 n이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하나 쫙 나와있어요. 그때 두 근을 알파 n, 베타 n이라고 하자 시그마 n은 1부터 81까지 루트 알파 n 플러스 루트 베타 n 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있어요. 와, 문제 겁나 어려운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는요. 여러분들한테 조금, 하여튼 뭐 낚시라고 해야 되나? 낚시 아닌 낚시를 살짝 했어요. 자, 뭐냐면 알파랑 베타가 나와있으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야 될 것 같은 거야.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가지고 뭔가 문제를 진행을 했겠죠. 진행했는데 답이 안 나와. 문제가 해결이 안 돼. 그러니까 별표치고 지금 찾아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요. 자, 낚시 아닌 낚시를 문제에서 했습니다. 어떤 낚시를 했냐면요. x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n, n 플러스 1은 0이래. n이 있으니까요. 근각에서의 관계로 갔을 텐데 여러분, 어, 마이너스구나. 음, 요 마이너스. 어, 근각에서의 관계를 갔을 텐데 얘가요. 인수분해가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나오면 근각에서의 관계 좋지. 알파 베타 나왔으니까. 근데 처음 해야 될 거는 근각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?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.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고요. 한번 해볼게요. 1, 1. 마이너스 n, 마이너스 n 플러스 1. 마이너스 분배해서 쓴 거예요. 마이너스 n 플러스 1, 마이너스 n.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나오죠. 요거 분배 때리니까.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나와요? 나와요. 얘 뭐 된다고? 인수분해 된다고. 우리 얘네 2개 알고 있었던 거야. 언더센, 좋아요. 그럼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. 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. 인수분해 때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n, x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. 지금은 어이없는 분들 좀 있을 수 있어요. 아, 뭐야. 인수분해 되는 거였어? 되는 거였어. n 또는 m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. 자, 이제 끝났죠. 왜? 두 근을 찾았으니까 알파 1랑 베타 1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. 뭐가 알파 1이고 뭐가 베타 1인 건 중요하지 않죠. 어차피 더하기니까 교환법칙 성립하잖아요.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편의상 알파 n을 n이라고 잡을 거고 베타 n을 m 마이너스 1로 잡을게요. 반대로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다 똑같아요. 자, 그럼 문제에서 구환하는 시그마로 갈까요? 두 번째. 자, 시그마로 갈 건데 아, 요거 알맹이가 좀 짜증나. 자, 알맹이부터 한번 만들어보자. 루트 알파 n분의 1 플러스 루트 베타 n 요거 아니잖아. 왜 이렇게 썼어? 미안해요. 플러스 분의 이렇게 돼 있는 거였죠. 1 요렇게. 자, 그대로 대입을 때리니까요. 루트 n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분의 1이 될 거고요. 요 모양으로 문제 푼 적 없잖아요. 유리아까지 때려주니까 앞에 거 제곱, 뒤에 거 제곱 빼면 1 그리고 분모에는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유리아 해주시니까. 자, 끝났습니다. 우린 얘 무슨 값을 찾는 거야? 시그마 값을 찾는 거죠. 그대로 시그마에 넣을게요. 시그마 n은 1부터 81까지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공식이 없으면 대입해서 푸는 수밖에 없다고요. 그대로 1부터 대입을 합시다. 1을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0이 될 거고요. 플러스 자, 2를 대입하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그럼 샹샹 지워줘요? 지워줘요. 한 번만 더 가볼까? 플러스 자, 3 대입하니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요. 빰빰 끝났네? 앞에서 두 번째 거랑 뒤에서 두 번째 거가 남는 규칙성이 있잖아요. 그럼 얘가 쫙 가서 당연히 루트 3 지워줬을 거고 맨 마지막 81일 때는 어떻게 돼? 루트 81 마이너스 루트 80이 될 거 아닙니까? 얘 지워지겠죠? 최종적으로 남은 게 앞에서 두 번째랑 뒤에서 두 번째가 남았으니까 그럼 결국 남아있는 건 뭡니까? 0이니까 안 써도 될 거고 남아있는 건 루트 81이 남아있겠네요. 루트 81은 얼마입니까? 9가 정답이 되겠죠. 그래서 이 문제는요. 근각에서의 관계로 접근한 분들은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인수분해가 됩니다. 알파벳 다 나오면 근각에서의 관계 바로 떠올리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 한 번 정도는 멈칫하라고 인수분해 될 수도 있다고 누구처럼? 얘처럼 N이 있다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. 얘 인수분해 됩니다. 인수분해 해서 문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답은 얼마죠? 정답은 9가 나오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. 감사합니다.